대구FC 공식 리포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구FC 공식 리포터 효짱입니다 오늘은요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빅토와 리카를 하루종일 어떤 일을 하는지 쫓아다녀 볼 예정입니다 와 빅토다 리카 못 나오고 있어요 오 빅토는 쉽게 나오는데 자 한번 따라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빅토랑 리카가 신났어요 지금 나간다고 리카 안녕 진짜 고생 많겠다 이렇게 더운데 오늘 날씨가 31도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떡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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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가지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팬분들을 만나면 사진도 같이 찍어드리고 하는게 빅토 리카의 일상입니다 인기쟁이에요 아주 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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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 살쪼빼 빅토 살쪼빼 살 빼란 말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네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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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안친이 놀러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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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카메라 보고 안녕! 야, 도망가지 마! 빅토로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덥긴 덥나봐요. 아이스크림 받고 싶다고. 이제 그라운드 오픈 이벤트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수분들이 나오면 이제 같이 친구들과 그라운드 오픈 이벤트를 즐길 예정입니다. 이제 선수분들이 나오셨어요. 자들에게서~! 엏이! 최다가는 선수리 Vielleicht! 웃기고 싶어지지 하는데 으흐흐흐! 잘 자른다고 해도 잘 들어갔어요. 뭐지 치고 싶습니다.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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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부모기 잘 자른다. 특례! 터졌어 입도 안 아파요? 괜찮아요? 오늘은 모모랜드가 댄서분들과 함께 코드타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카의 시선으로 바라본 모모랜드 리카도 사진 찍고 싶어요? 리카도 사진 찍고 싶